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뉴스를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요. 3.1에서 0.2%를 올려가지고 3.3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이라고 하죠. 가파르게 떨어지는 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아주 스무스하게 착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유로전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중동의 분쟁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약간은 리스크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착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식이 나오면 경제가 회복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증시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닌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조기 인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 잡힌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금리 인하하면은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기 인하해야 된다. 올해 금리가 3번 한다. 4번 한다. 5번 한다. 금리를 빨리 내리니까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리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 고금리 때문에 시장이 버겁고 경기침체 올 줄 알았더만 무슨 소리야. 고금리 와도 경기침체 시장 무너지는 거 없잖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라? 이거 아닌데. 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야 그럼 경제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증시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금리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모순점이 발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에서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또는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증시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며 따라가지고 사람들 대출받아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활황적인 어떤 증시가 나오게 되는 모습은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한데 그래도 고금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풀려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될 때 그 초입부에 증시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증시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반대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조금 이렇게 모순점이 발생이 된 건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증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 거품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빗굴레가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죠.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봤을 때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들이 지금은 EU에서는 2.7%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13%가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고비험군이 6%대가 넘는 고비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복지라든가 지출구조가 향후 재정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이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각자에게 놓여진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월급이 분명 늘었는데 쓸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임금이라고 해요.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명목임금은 실제로 우리 액수가 통장에 찍히거나 내가 이렇게 돈을 받는 임금의 평균을 말하는 건데 330만 정도에 육박했던 2018년의 임금에 비해서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39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만 원이나 5년 새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2018년에 336만 원이었던 실질임금의 수준이요. 지금은 351만 원으로 명목임금과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갔지 이자도 올라갔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급을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장들은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카페를 차려야 되겠어. 내가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걔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난 한 푼도 안 가져가도 되니까 걔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카페를 차려야 되겠어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커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차리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가게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인건비에서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나한테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카페에 내가 커피를 파는데 5천 원 가지고 나한테 마진 안 남으니까 6천 원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과거에 내가 만 원으로 커피를 사 먹고 이제는 임금이 올라서 만 천 원으로 커피 사 먹고 천 원이 남을 줄 알았더니 커피도 만 천 원이 되어 있고 오히려 만이 천 원이 되어 있으니까 커피도 못 사 먹는 형태도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제가 호황으로 빨리 돌아서야지만 아무래도 임금도 늘어나고 물가도 좀 낮아지고 물건도 많이 팔고 사람을 더 뽑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 쓰고 돈 더 쓰니까는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만들어지진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오늘에서 10년 동안 침체기가 오게 되고 좋아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의 기대에 볼 만한 것은 역시나 금리 인하가 되겠죠. 이자 부담이라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 기업도 줄고 개인도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나마 그나마 실질 임금도 살짝 상승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게 5%까지 올라온 미국의 금리가 물가를 잡은 게 겨우 3%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4%, 5%, 6% 이렇게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실질 임금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은 또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뒤늦게 다시 또 금리 못 내리겠으면 다시 올릴게요 하면서 올리게 되면 물가도 올라갔지 금리는 또 고금리지 하면 이건 그거대로 또 골 때려가지고 실질 임금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겠죠. 완전히 이렇게 고장이 나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를 지금은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상태고 금리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월급날 되니까 나갈 돈 다 나거나 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임금은 늘었으나 역시나 쓸 돈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2020년, 2021년에 집을 많이 사고 난 다음에는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봤자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밖에 더 됐습니까? 3년 동안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모으면 정말 많이 모으면 3천만 원이고 그것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수득백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돈으로는 아파트 못 사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또 최근 1년간 최저로 떨어지면서 극심한 거래 절벽으로 가게 되고 부동산이 또 무너지게 되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 분양 안 되면 건설사 무너지고 건설사 무너지면 은행이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은행 부실 터지게 되고 은행이 그러면 우리한테 돈 못 준다고 그러고 은행 부도 나니까는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돈을 못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내 돈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제는 정말 좋은 게 맞긴 맞아요. 저희가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에 강의를 할 때 왜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좋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정책이 너무 안 갈려가지고 미국은 좀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투자 메리트가 높게끔 만들어졌다 하면 그나마 선방이 될 텐데 최근 장세도 좀 안 좋은 이유도 역시나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내가 지금 만약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저도 나름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뉴스를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역발성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지금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벌써 막막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 드리자고요. 해결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려했던 것만큼 문제가 터질 텐데 미루고 미루다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터질 거기 때문에 당장은 터지지 않지만은 결국 터질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터져 나왔을 때는 증시는 이미 하락을 하고 밑으로 박살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현금화를 하시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뉴스를 보았는데요. 증시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나빠질 거라는 이야기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이야기인 거고 해외의 이야기인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게 맞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연팀의 볼 주쟁이 시간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